오늘 오후에 점심 드시다가 이 소식 듣고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먼저 관련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아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자리를 내가 찾아줘야 되겠다고 난 생각을 한 거예요. 살다 보면 연애 기간이 오래 있고 결혼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게 벌써 보여요. 살면서 몇 달 안 됐는데도 나도 보이고 그 사람도 보여요. 이 혼인신고를 안 해놓으면 언젠가는 내가 내가 무슨 이 나이에 이런 것까지 다 맞춰주면서 그냥 편하게 너 살아 나는 나대로 살게 이럴 수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부인이 되고 남편이 돼 있으면 죽을 때까지 이 사람 내가 책임져야 될 부인이라고. 바로 MBN의 간판 예능 프로그램 동침이 나와서 선우은숙 씨가 재혼을 하게 된 배경 그리고 혼인신고를 하게 된 배경과 이유를 설명한 그 영상이었는데 갑자기 저희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뭡니까? 이담 아나운서. 오늘 오후에 배우 선우은숙 씨와 아나운서 유영재 씨 부부가 합의 이혼을 했다라는 소식이 한 번 보도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이혼이요? 이혼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2022년 중순에 지인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처음 만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9월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혼인신고를 했는데요. 그래서 법적 부부가 됐는데 재혼 1년 6개월 만에 이혼을 한 겁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MBN 동치미에 출연해서 자주 부부 간의 이야기를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이혼 소식이 들려오게 돼서 많은 분들이 놀랐습니다. 이 얘기를 이담 아나운서 얘기를 듣고도 뭐라고? 정말로 이혼이야? 이거는 안 진영재님께 여쭤볼 수밖에 없어요. 혹시 이 소식 접하시고 취재를 좀 해보셨을 것 같으신데요? 안진영 기자님. 네, 맞습니다. 선우은 수석 씨 소속사와 직접 통화를 나눴는데 곧바로 이혼이 맞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인 즉 소속사에서 이미 입장 정리가 끝난 상황이라는 거죠. 즉 이 이혼 소송을 모두 마무리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없다는 뜻이었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왜 이혼에 이르게 됐냐에 대해서 성격 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부부가 헤어지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은 이 성격 차이라는 네 글자로 정리를 한다고 보이고요. 동치미를 통해서 1년 6개월의 결혼 기간 동안 두 분이 여러 가지로 부딪히는 것은 이미 시청자분들이 많이 봐왔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게 이혼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는 알려지지 않고 모든 게 마무리된 후에 알려졌는지 살펴보면 소속사 역시 이걸 어제 알았다는 겁니다. 이게 엄밀히 말하면 협의 이혼인 거죠. 협의 이혼을 진행을 해왔고 4월 초에 조정 절차가 마무리됐다는 거죠. 양측 변호인을 통해서 조정을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혼이 결론이 지어졌고 이걸 어제 소속사에 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거였고요. 사실 두 사람의 결혼을 두고서 많은 이들이 응원을 보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이혼 소식이 충격스럽긴 한데 두 분은 이미 감정 정의까지 끝낸 상황이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소속사, 소속사 입장, 소속사 말이 맞다면요. 소속사에도 알리지 않아서 소속사 입장에서도 약간 황당하고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백성원 변호사님, 우리 예전에 사람과 전쟁 프로그램 보면 그 말미에 신구 선생님이 가서 한 번 생각들 해보세요. 4주 후에 뵙겠습니다. 막 그러잖아요. 이게 오늘 이혼하겠다고 해서 당장 법원이 이혼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진영 기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협의 이혼인지 이혼 조정 신청을 통한 이혼인지 좀 애매하네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안진영 기자님 얘기로는 그게 당사자들 합의로 이혼하는 거니까 느낌은 비슷한데 좀 다르거든요, 절차가. 원래 일반적인 협의 이혼은 법원에 가서 우리 이혼합니다 하고 신청서를 내고, 신청서 내고 말하신 것처럼 한 달 동안 숙려기간 갔고, 그다음에 두 번 정도 법원에서 갑니다, 당사자 같이. 가서 협의 이혼 의사 확인서를 받고, 그리고 3개월 이내 구청에 우리 이혼했습니다 하고 신고하면 끝이에요. 기간이 좀 걸리죠. 걸리네요, 너네. 이혼 조정 신청, 아까 변호사를 통해서 4월 초에 끝이 났다고 하면 보통 이혼 조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사자들의 의사를 정리해서 법원에 가서 조정 길이 잡히면 그날 서로 조건들이 다 맞으면 이혼하는 걸로 딱 결정이 되면 그건 바로 이혼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안진영 기자님 말씀대로라면 협의 이혼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협의입니다만, 이혼 조정 절차를 통해서 이혼을 한 게 아닌가 추정이 좀 되네요. 아하, 어떤 과정, 어떤 절차든 간에 시청자분들은 왜냐하면 방송에서 선우은숙 씨와 유영재 씨가 나와서 알콩달콩한 모습 보여줬던 게 바로 엊그제 같은 일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기억을 곰곰이 떠올려보면요, 선우은숙 씨가 방송에 나와서 그동안 두 사람만의 뭔가 쌓이고 쌓인 게 있다는 그런 뉘앙스의 얘기를 한 게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한 거와 당신이 생각한 거의 차이점을 가끔은 느끼지. 그런데 결혼이라는 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이 사람을 잘못 선택했나? 막상 해보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더라고요. 내가 정말 아파갖고 침대에서 막 이러고 있는데 무기력하는데 화가 나가지고 집을 나간 거예요. 내가 아픈데 당신이 왜 화가 나? 당신이 아프니까 내가 너무 우울하더라는 거야. 당신은 맨날 아프잖아 내가 당신이랑 같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이러는데 내가. 내가 너무 아픈 게 너무 우울하고 화가 나서 같이 있을 수가 없었대니까 이거를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모르지만 그냥 믿어. 저 사람도 지금 자기 몸 하기도 주체하기가 또 버거울 때가 있고 이동하는 시간인데. 아니 무슨 내 몸을 주체하기가 버거워 나 아직 건강해. 저희 어머니 연식하고 큰 차이가 나요. 선운석 하면 대한민국을 다 아는 사람인데 한 번 원주에 왔다 가면 그래도 사람들이 떠들썩한데. 안 온다니? 찍자 그러고 막 그러는데 그것도 안 온 것에 대한 섭섭함도 있고. 사실 뭐 지금 얘기 들으시니까 시청자분들 중에는 어머어머 저런 말을 방송에서 했었어? 라고 놀라시는 분도 계신데 사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선운석 씨는 원체 전남편 이형아 씨와 이혼한 지도 오래됐고 해서 주변에서도 그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좋은 사람 있으면 다시 좀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은 있었겠지만. 장윤미 변호사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혼인신고를 빨리 했어야 된다 또 그런 생각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본인도 이혼한 건 전 국민이 알기도 하고 좋은 만남 기회가 생기더라도 그 기회를 굳이 마다하지는 않더라도 내가 결혼을 또 혼인신고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은 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영재라서 유영재 씨라서 이렇게 결단을 내리게 됐다고 여러 차례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유영재 씨를 처음 만난 건 그냥 남녀를 소개받는 그런 주선 자리가 아니었고 아는 동생을 만나는 자리에 그 동생의 지인으로 함께 동성을 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한번 안면을 튼 이후에 급격하게 짧은 시기 안에 가까워졌다라고 하고요. 이제 남녀관계로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됐는데 선운석 씨가 이제 결혼까지 하는 거는 좀 무리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유영재 씨가 이렇게 설득을 했다라는 거예요. 일단 혼인신고를 해야 공식적으로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우리 관계를 확고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친구처럼 지금 좋게 만날 수도 있겠지만 부부가 되면은 서로 법적으로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발전하게 되니까 우리 결혼을 하는 게 맞다. 혼인신고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반박할 수가 없었기에 혼인신고를 또 서둘러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짧은 시간에 우리가 참 인연인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급속도로 가까워진 두 사람 그리고 결혼에까지 꼬리는 한 두 사람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선운석 씨가 방송에 나와서 한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했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새 사실 힘들다, 너무 생각이 틀리다, 다른 사람하고 서로 모르니까 힘들다 이렇게 얘기 많이 했는데 사실은 저도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거예요. 제가 한번 결혼을 하고 18년이라는 시간을 혼자 있다가 그 누군가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나의 모든 걸 이 사람을 통해서 다 보상받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내 만에 하면서 각서까지 봤고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이 사람이 옆에서 완전히 떨어져서 그냥 너구를 잃고 자는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한 시간 반 동안 그걸 가만히 봤어요. 내가. 그냥 가만히 이걸 보면서 내가 느꼈던 게 내가 정말 잘해야겠구나. 내가 좀 내려놔야겠구나. 나는 막 위기도 있었고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너 그럼 각서 써 이러고 내가 또 다시 없었던 걸로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부대낄 때 이 사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본인은 힘들다는 얘기를 나한테 안 했거든요. 사실 소갯말을 꺼내놓기는 쉽지 않아. 그런데 이 동치미 프로그램의 특징이 출연자의 속마음을 그냥 진짜 진솔하게 끌어내는 게 매력인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귀에 쏙쏙 들어왔던 표현들이 있을 거 이담 아나운서 사내 만해 또 각서 지금 이게 다 죄다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살면서 싸우기도 하고 이런 일은 있겠지만요. 각서를 좀 많이 썼던 것 같더라고요. 지난 2월에 방송된 방송 화면에서는 또 얘기가 나온 게요. 유영재 아나운서가 아내 선우은숙 씨에게 제출하기 위해서 작성한 각서를 공개했습니다. 각서 내용을 보면요. 결혼 기간 중에 존중과 배려, 신뢰의 믿음을 소홀히 해서 배우자에게 심한 모욕과 자존심의 상처와 같은 극한 고통에 처하게 된 데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사과한다. 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배우자가 싫어하는 일체 행위, 언행을 삼간다라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유영재 씨가 당시 방송에서 이걸 좀 직접 읽겠느냐라고 저렇게 보여주니까 직접 읽기는 좀 어렵다라면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읽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거든요. 이행을 실천을 안 했다는 거예요. 네, 각서는 썼지만 실천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선우은숙 씨는 여느 부부처럼 티격태격하는 거다. 내가 맨날 이러는데도 헤어질 것 같지는 않더라라면서 이혼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파경 소식이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각서 내용 좀 보여주세요. 이게 글쎄요. 이게 어떻게 봐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뭐 오해는 많으세요. 억측을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각서 내용이 가볍지는 않아요. 보세요. 그 문장 문장들이 문구 문구 표현들이 결혼 기간 동안 존중 배려 신뢰의 믿음을 소홀히 했다. 아내에게. 그러니까 선우은숙 씨한테 심한 모욕과 상처 등 지울 수 없는 극한 고통에 처하게 된 데 깊이 반성하고 사과한다. 안진영 기자님. 이게 뭐 결코 제가 헛웃음이 나온 거예요. 오해는 많으세요. 웃을 일은 아닙니다만.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는 저런 각서까지 쓴 걸 방송에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두 사람 사이에 진짜 뭐가 있는 거야라고 또 억측을 하게 될까 봐 걱정되는데 그럼 앞으로의 두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시청자들이 왜 더 놀랐을지 생각을 해보면 늦은 나이에 재혼을 했고 또 굉장히 알콩달콩하는 모습을 TV통에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시청자들은 그럼 그동안은 쇼인도였냐 방송용이었던 거였냐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을 했고 이혼했다는 거는 여타 다른 남녀와 다르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그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다만 이분들이 결혼 기간이 왜 이리 짧았냐 그러면 좀 쉽게 헤어진 게 아니냐 얘기할 수 있는데 왜 이혼 절차가 빨리 끝났냐면 두 분의 결혼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재산 분화들이 따질 게 많지 않았다는 게 소속사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쉬운 이별은 아니었고요. 오히려 뒤늦게 결정한 결혼이었기 때문에 두 분이 더 서로에 대한 마음이 남달랐죠. 이번에 이혼을 또 결심할 때도 그만큼 남다른 속내가 있었다고 전해졌고요. 주변에서 이렇게 황혼 결혼과 이혼을 할 때는 그래도 이미 성숙한 뒤에 만나기 때문에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 남녀 관계는 둘만의 문제고 그 속사정은 둘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안타까워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본인들 마음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분도 어려운 결정하셨던 만큼 잠시 마음을 추스른 다음에 각자의 영역에서 또 다른 밝은 모습도 보여주시길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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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